1. 미적분도 염순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고소할 겁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염순이 원툴이라고 한 사람들 다 고소해서 염순이가 좋아하는 주름 한 박스를 합의금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염순이 원툴이었기 때문에 이제 짜자잔 자 100위까지 염순이 100위 투툴이 되었습니다 이 CEO가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디비딥 2024 이제 요거 딱 한 권이에요 디비딥의 마지막 시리즈 한 권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원수트도 들어있고 뭐 이게 조금이긴 하지만은 미적기와 확통이 다 들어있어요 한 권으로 이제 다 끝내게 될 건데 표지 모델 100위 짜자잔 자 근데 또 이렇게 앞면에만 있으면 짜쉽지 않아요 그래서 뒷면도 100위를 추가시켰습니다 짜자잔 자 여기 이제 원래 화살표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 백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뜯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디비딥 2024가 이번 주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선생님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염순이 원툴 강사가 아니고 투툴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위까지 100위까지 그래서 이제 저까지 딱 염순이 이승효 100위 염 200 염 200 트로이카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뭘 뭘 환영하는 거죠 뭘 축하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박수 야 드디어 그 염 200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은 아니 이승효 저 사람 누구야 머리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이 이제 또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톡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나고 봐가지고 여러분들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놓친 사람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서 냐옹 이렇게 치면은 출시 이렇게 뿅 나오더라고요 애옹 이렇게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100위 100위가 되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개머리를 좀 하얗게 하고 와봤어요 100위가 이름부터 뭔가 상징적이지 않니 100위가 뭐 최근에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10살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사하기 전부터 얘는 이름이 100위였어 근데 너무 상징적이지 않니 여러분들이 디비디블 공부해서 100점을 맞자 100위 크으 대박이죠 게다가 맞힘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뒤엔 100위와 함께 100점이 닿 100점이 다웅 100점이 냐웅 자 여러분들 이 100위와 함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100점을 응원하고자 디비디블 만들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금 이제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하려는데 완전히 하얀색은 안되더라고 응? 얼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구요? 얼굴? 아니 머리만 하면 됐지 뭘 얼굴까지 바래 야야 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좀 혼나야겠어 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막말하면 안되는데 또 얼굴에다가 하얀 캐슬을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또 캐슬을 찍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자 디비디블 2024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9평 에너지를 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디님 촬영에 집중해 주시구요 뭔가 뭐 뭐 편한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디비디블 20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 2, 3위들을 위한 1, 2, 3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 디비 3.5를 이것도 들어야 되나 이것도 들어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렇게 중첩이 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어 이제 요거를 들으면 이제 100점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디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남은 100일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양이를 잘 그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그 상수효과 딥에서 벌써 2탄까지 나왔어요 고양이자 그리는 법 자 근데 이게 뭐 딥까지 아직 못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양이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는데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수능 준비하는데 100일 남았는데 갑자기 왜 고양이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귀여움의 힘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말이죠 연구를 했더니 귀여운 걸 보게 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논문 이름이 무엇? The power of kawaii란 말이죠 여러분들 귀여운 걸 자꾸 보셔야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그때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고양이들을 이렇게 새끼 고양이들을 놓고 이제 약간 그 큰 고양이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봤더니 더 집중력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실험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했다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가 힘들 때 그림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집중력이 올라가면 남은 100일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드디어 원래는 상시효과 딥에서만 선생님 수강생만 볼 수 있는 고양이 그리는 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가 이 자세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슉슉슉해가지고 꼬리를 말아가지고 이런 자세 좋아해서 선생님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잘 그리는 법을 수학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따라가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이게 보조선이 중요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격자점을 찍어줄 거예요 자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사각형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정사각형 이렇게 그립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걸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 요거는 이제 대충 그려도 되고 어차피 지울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게 틀을 만드는 거지 요 틀에 지금 백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위에 박스 3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귀를 그릴 거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슉슉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가자 대충 대충 넘어가도 돼요 좀 넘어가도 귀여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양이 귀가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죠 이제 볼태기 볼태기 이렇게 좀 귀엽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지 말고 이렇게 슉슉 이렇게 해서 자 볼태기가 툭 이렇게 이쪽에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없잖아 그러면 고양이가 이게 뭔가 틀이 좀 잡혀있다고 근데 이런 보조선들이 중요하죠 수학할 때도 그렇고 이런 비율이 중요해 수학할 때 왜 선생님이 이게 수학 강사인데 괜히 이게 그 고양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고 자 이런 게 이게 다 여러분들 피화되고 살이 되는 어 대충 대충 지금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밑에다가 요 요 점하고 요 점 이제 요 정사각형 그렸는데 정사각형을 요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번에는 4 곱하기 4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3칸이었어요 근데 요 한 칸 더 가 한 칸 더 가가지고 더 크게 그리는 거야 몸통이 더 커야 되니까 물론 머리가 더 커도 귀엽긴 합니다 대두 고양이들도 좀 귀여워요 근데 요렇게 해놓고서는 요렇게 이제 점 찍어놓고 여기다가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제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기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쑥 대충 그려줘야지 또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또 이 고양이 이 빵댕이가 요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이제 또 필요 없죠 요렇게 자 요렇게 아니 고양이 그린 법이 이렇게 쉬웠다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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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어때 모양이 좀 나오잖아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요기다 이렇게 발을 쑥 그려줄 건데 발 그리는 거 좀 어렵단 말이죠 대충 그려도 돼 대충 그냥 이렇게 쑥 쑥 이렇게 뭐 뾰족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나서는 요 뒷발 뒷발을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한 줄 딱 그리면은 어 뒷발처럼 그냥 되는 거지 대충 대충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시간이 없어 우리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이고 웃겨가지고 이게 새겨나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세요 요게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요렇게 해서 오고 요기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꼬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요렇게 지금 연결시켜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꼬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대충 꼬리처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여기가 좀 요 파란석 있으니까 지우면서 뭐 요렇게 하게 되면은 고양이 몸통이 지금 완성이 되었군요 자 이거 이거 선생님 고양이 그리다가 수학 강사 그만두는 거 아이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눈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눈을 그려줍니다 눈은 뭐 적당히 그려주셔도 돼요 좀 모여있어도 뭐 이렇게 흩어져있어도 다 그 다름의 귀여움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고양이 눈동자 눈동자 요렇게 해주시고 이분 여기는 요렇게 슉 슉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고양이 코가 여기 핑크 얘는 좀 색깔 좀 다르게 해주면 포인트가 됩니다 하트를 요렇게 슉슉슉 요렇게 슉슉슉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염은 뭐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데 뭐 요렇게 끝에다가 살짝만 그려보자 귀엽게 우와 똑같이 그려야죠 똑같이 그려야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귀 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기 배기 두 마리가 완성 자 여러분들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고요 수능까지는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초집중 상태에서 공부하고 다 중요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기간을 보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짐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꾸 웃으셔야 돼 웃으셔야 돼 웃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 뭐라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귀여운 배기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고 선생님 교재도 말이죠 드디어 이제 염순이 원툴이 아니라 배기 투툴까지 이렇게 되면서 아 이제 염이백이 완성이 되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그런 것들도 답변 드리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계획이 다 있겠지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지금부터 뭐 이렇게 공부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또 이제 남은 백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 아니야 또 급형 끝나고 나면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수시 모집이니까 또 원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런저런 수능 전까지 뭐 학원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 뭐 친구와의 갈등 등등등등 나는 왜 사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텐데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그게 뭐야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남은 기간을 버티자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강사를 처음 딱 시작하고 나서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나는 강사로서 이런 강사가 될 거야 라는 걸 내가 정했어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강사가 될 거예요 이걸 정했어요 진짜야 선생님의 꿈은 행복한 강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강사라는 직업이 워낙 또 일도 많고 힘들고 쉴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지치게 될 수가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불행해질 수 있단 말이죠 선생님이 뭐 잘 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고 또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는 거 보면 다 뿌듯하겠지만 나한테 일 수 있는 내가 행복한 강사가 되는 거고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게 입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망친다고 하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다 그냥 과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꿈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당연히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거를 응원하는 거지 선생님도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메시지 뭐자? 뭐다? 웃어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뭐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염순이 원틀이 아니다 백이도 있다 안녕 얘들아 수업에서 만나자 안녕 얘들아 수업에서 만나자